새우 타진 새우 타진 새우 타진 꼬치 맛있어? 맛없어? 맛있어? 먹어봐 하나 와 잘 먹네 너무 크다 재능이한테 야옹이 찾아왔어요? 응 의자 위에 올라갔어 재능이 옆에 재능이 안 물어? 응 안 물어 귀여워 얘 진짜 아 예쁘다 해줘 예뻐? 귀가 안에가 이상해? 원래 그렇게 생겼어 고양이 귀는 꼬불꼬불처럼 생겼어 꼬불꼬불해 우리는? 우리 귀는 다르게 생겼지 머리 만져줘 아 냄새 맡았어 냄새 맡았어? 응 머리 만져줘 머리 귀여워 귀여워 다시 봐드려 다시 봐드려 시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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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침 여기서 먹는데 멋있지? 여기 남궁 가봐 여기 봐봐 재진아 경치 봐봐 멋있어? 어 어 기도 시간인가 봐 기다려봐 기도 시간인가 봐 야옹이 졸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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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계란 샐러뜬 귀여워 나aky 사ład 이제 잡은 아름arf mett Schrute 다 우리 집 밑에 있는 과일집 우리 집 밑에 있는 과일집 오늘 우리 집은 가사블랑카 가사블랑카 너무 감사합니다 아침에 오렌지 주스는 좋아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안녕